앤레즈즈 셀노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! 오늘 K-POP 제네레이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스파이더 촬영을 하게 됐는데 활동 끝나자마자 지금 연습 끝났고 다음날 바로 이제 하는 거라서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권프로도 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포 tim あの 활동 때 스파이더랑 여러 가지 이렇게 열곡 정도를 그때 그때 녹음했어요 열정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했나 보네 진짜 안무 기억하는 것도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추억이 약간 됐더라고요 또 언제 해볼까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호시는 계속 일하고 있었다 내 모습 사랑해 얘들아 너네 자주 보려고 이러는 거야 사랑해 지금 케이팝 제너레이션 촬영을 했는데 세븐틴 대표로 이렇게 와서 어깨가 무겁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이렇게 초대받아서 잘 좀 좋았고 또 저는 사실 이렇게 캐럭분들께 한 번이라도 더 제가 도출이 되는 게 또 떡질하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잘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재밌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다음 스케줄 가보겠습니다